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또 노아다육에 나와있습니다 노아다육에서는 흙을 배합을 직접 하셔가지고요 착한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계십니다 흙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다육이랑 같이 합배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더 시켜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kg에는 4,000원 이고요 6kg에 10,000원이고 10kg에 16,000원입니다 마사토도 아주 착한 가격에 드립니다 한봉지에 무조건 2,000원 이고요 경석이 한봉지에는 4,000원입니다 노아다육에서는 또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네 오늘 또 묵은둥이 아이들이 엄청 이쁜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꼼꼼히 보시고요 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피어리스도 들어와 있고요 엄청 착한 가격에 또 세일까지 해주시니까요 또 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네드한타지도 엄청 또 빨갛게 물들어있는 엄청 이쁜 아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또 핑크핑크한 아이들이 엄청 많고요 네 구독이라는 글씨가 또 빨간색이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골든스테이트 금입니다 골든스테이트 금 와 이뻐졌죠 예 겨울이 되니까 아주 가을이 되니까 너무너무 짱짱해지고 단단해지고 엄청 이뻐졌습니다 예 목대도 이렇게 두껍게 있구요 예 요렇게 골든스테이트 금이 가격은 만원씩 입니다 예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 백군을 보삿이 바르고 있는 라우이가 있구요 예 이 라우이는 원값이 거하더라구요 엄청 예 가격이 착하게 나왔습니다 12,000원에 나왔습니다 엄청 착하구요 예 라우이는 중국 그쪽 있죠 예 그분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라우이 크림키 요런 아이들 엄청 좋아하고요 한번 더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는 또 라임앤칠리 금이 있구요 엄청 다글다글 합니다 금기가 잘 들어가 있어 가지고 완전히 다글다글 하고요 이렇게 얼굴이 많습니다 얼굴 수도 많은 라임앤칠리 금 가격은 2만원 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12cm 풀분에 꽈득이 차 있는 모습입니다 12cm 풀분 입니다 여기는 무지개 염자구요 무지개 염자 색깔 이쁘죠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무지개 염자 입니다 예 가격은 5,000원 입니다 네 여기는 파랑새 구요 파랑새가 이렇게 아주 빨강새가 돼가고 있습니다 백품포사지 바르고 이렇게 있구요 14cm 풀분 입니다 지금 이게 14cm 풀분 이구요 예 요렇게 수량은 있습니다 여기도 있구요 요 아이들도 같은 8,000원 짜리 입니다 헤르메스가 하나 있습니다 헤르메스 엄청 이쁜 아인데요 헤르메스 예 요아이가 물이 살짝 덜 들었습니다 예 물이 올라오면 진짜 어묵한 색깔을 내면서 진짜 이쁘답니다 예 약간은 피멍도 드는 아이입니다 요아이 피멍도 들고 엄청 매력있는 아이죠 가격은 10,000원 입니다 요기 또 헤라가 있구요 헤라 입니다 요렇게 생긴 백품포사지 바르고 빨갛게 물이 드는 헤라 입니다 목대도 살짝 있습니다 목대도 있고 예 얼굴이 점점 묵으면 묵을수록 얼굴이 짧아지면서 아주 매력있는 여름에도 빨간색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그런 아이구요 만원 입니다 요아이는 누굴까요 난시아 난시아라는 아입니다 난시아 예 난시아 가격은 만원 입니다 난시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은 파랑샤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요렇게 있구요 아이씨 핑크 입니다 아이씨 핑크 핑키 아이씨 핑키도 엄청 이쁜던데요 물이 들면 진짜 빨갛게 물이 들구요 엄청 이쁜 아이입니다 요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구요 4,000원 입니다 요기는 어 무슨 염자죠 요아이는 어 덕양 갈매기 입니다 덕양 갈매기 와 이쁘죠 이 덕양 갈매기가 물이 들면 이렇게 색깔이 아주 빨갛게 물이 듭니다 이렇게 예 가격은 7,000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와 아모르 파티 입니다 아모르 파티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아모르 파티 입니다 요렇게 이쁘구요 지금 요아이가 8,000원 입니다 요런 아이 한 2포트 정도는 합식해야 이쁩니다 이렇게 2포트 정도 합식하면 아주 풍성하고 이쁠것 같죠 8,000원 씩 입니다 요기는 레드 한타지 입니다 레드 한타지 이렇게 피멍기가 있는 레드 한타지 입니다 음 이쁘죠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면서요 레드 한타지는 진짜 엄청 또 다들 좋아하시더라구요 가격은 요아이도 가격은 12,000원 입니다 예 요기는 누다구요 누다 쫀득쫀득 물이 이쁘게 들어가고 있구요 젤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젤리처럼 아주 단단하구요 눌동이처럼 아주 단단한 누다 7,000원 입니다 예 요기는 스위캔디 인데요 가격표가 안보이네요 스위캔디 요기 로망이구요 로망 로망이 이렇게 얼굴수가 엄청 많습니다 삥 둘러서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로망 6,000원 입니다 예 이렇게 약간 물이 덜 든 아이도 있구요 예 통통하고 엄청 이쁘죠 예 로망은 6,000원 이구요 요기 백화시스 1개 남아 있습니다 백화시스 군생이 1개 남아 있습니다 요아이도 인기가 엄청 좋구요 예 요렇게 얼굴이 한 사두 사두로 되어있는 백화시스 가격은 14,000원 입니다 자 1개 있습니다 네 여기는 글램핑크구요 와 색깔 너무 이쁘죠 핑크핑크 아 너무 이쁘죠 글램핑크 입니다 예 요아이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로제트가 특징이구요 엄청 이쁘게 생긴 알죠 예 요런 아이도 한번 합식해서 한번 길러보시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만원 입니다 루비가넷 입니다 루비가넷 입니다 루비가넷 이렇게 또 오 요렇게 요즘엔 요런 아이가 엄청 인기가 좋아요 예 검은색으로 전체적으로 검은 검 붉은색으로 물이 들면서요 예 중간에는 또 이렇게 빨갛게 들어오는 아주 매력있는 루비가넷 이구요 가격은 12,000원 입니다 요기는 벨라도나 라는 아이입니다 벨라도나 특이한 특이하구요 엄청 노제트 자체가 아주 엄청 층도 촘촘하고 예 요렇게 생겼구요 예 예 입장 손톱 끝에는 아주 빨간 점을 아주 꼭 찍고 있습니다 엄청 멋지죠 가격은 6,000원 이구요 요기는 알바 뷰티 입니다 알바 뷰티 요아이도 엄청 매력있는 아이입니다 예 아주 노제트 가요 요아이도 각진 모습을 하고 있구요 예 예 지금 요 사이즈는 조그마한 포트 인데요 예 이렇게 다글다글 묶었습니다 짱짱 하구요 단단합니다 돌덩이처럼 예 가격은 4,000원 입니다 예 여기는 누비구요 누비 빨간색으로 된 누비 입니다 예 요렇게 생겼구요 요 누비를 기르다 보면 요 군생으로 만들어지더라구요 군생 예 예 엄청 이뻐 지더라구요 예 한번 길러 보시구요 아 여기는 핑크 스팟 입니다 핑크 스팟 와 이쁜 아이죠 요아이 예 저는 요아이 초보때 너무 이뻐서요 예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도 돈이 너무 비싸 가지고 요 3만원씩 했습니다 얼굴 한두에 예 얼굴 한두에 3만원씩 해서 못 데리고 왔던 아이 중에 하나인데 요번에 아주 가격 착하게 나와 있길래 하나 데려왔습니다 데려갔습니다 예 요런 아이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가격 착하게 나왔습니다 14,000원 입니다 얼굴이 다 이렇게 군생으로 됐구요 얼굴이 한 삼두사두로 되어있습니다 다 예 지금 요 아이들은 살짝 물이 덜 들었어요 덜 들었죠 앞으로 저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올 아이들 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올 핑크 스팟 이구요 예 요아이들 군생 거의 군생 입니다 요아이들 가격 14,000원 애들 입니다 너무 착하죠 이렇게 착하게 나왔을 때 꼭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 투 모닝 이구요 요아이는 하이 투 모닝 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엄청 이쁘죠 약간은 피어리스 색깔하고 너무 똑같구요 엄청 또 날카로운 손톱도 하고 있습니다 예 요런 또 창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애캐 쪽인것 같죠 색깔이 너무 이쁘죠 예 하이 투 모닝 가격은 만원 입니다 8cm 하분이구요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모습이구요 자구도 나오고 있는 아이도 있네요 하이 투 모닝 만원 입니다 미니벨 금 오늘 3,000원 해드립니다 예 요렇게 이쁜 아이를 오늘 특가로 3,000원 해드립니다 미니벨 금 요렇게 이쁘구요 어 한 두세포트 합시계는 풍성하구요 이쁠것 같죠 이렇게 노란 노란색이 들어간 아이들이 물이 들어오면 진짜 더 이쁘답니다 이렇게 빨갛게 들어오고 예 꼭 길러 보시구요 나일락이 이렇게 얼굴 큰 얼큰이 나일락이 있습니다 엄청 이쁘죠 색깔이 진짜 어묘 하구요 너무너무 환상입니다 이런 나일락 한번 꼭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착 타구요 가격도 예 요렇게 생긴 얼굴이 얼큰이 나일락 입니다 가격은 만원이구요 목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목대가 있는 나일락 만원 입니다 레인드랍 군생이 있구요 와 돌기 너무 멋있죠 돌기가 아주 너무너무 돌기가 크게 나와있네요 이 아이는 물방울 돌기가 아주 큰 물방울로 되어있는 요런 아이 목대도 이런 이렇게 굵구요 요런 아이는 가격이 15,000원 입니다 군생 있는 아이도 있구요 이렇게 얼굴이 여러개로 군생으로 된 요런 아이도 있구요 레인드랍 물방울 잘 만들어지는 요런 아이 15,000원씩 입니다 외도도 15,000원 군생도 15,000원 이렇게 목대가 좋습니다 너무 이쁘죠 네인드랍 15,000원 이구요 여기 있는 아이는 미싱유 입니다 미싱유 얼굴 두개짜리 가격 12,000원 애들이구요 네몬베리 입니다 이 아이는 네몬베리 네몬베리 요렇게 생긴 아이 예 요 아이가 이제 따길따글 묵으면요 색깔 색깔도 물도 이쁘게 들고 예 입장 로제트를 싹 아무리 면 솔방처럼 아무리 면 진짜 이쁘죠 물이 살짝 덜 들었습니다 예 로치가 있구요 8,000원 입니다 로치 로치가 있구요 여기는 롤리폴리 입니다 롤리폴리 요렇게 보라색으로 물이 이쁘게 들어갔는데요 요 아이가 롤리폴리가 묵으면 무엇으로 예 널널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예 가격은 6,000원 입니다 여기 로키라니 있구요 로키라니 아주 높고 엄청 이쁘죠 송알송알 새로 나오는 송립장은 더 연두빛이구요 엄청 멋있죠 요런 아이 베란다 안에서도 잘 키울 수 있는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 한번 키워보시구요 4,000원 입니다 여기는 알레 그로라는 아입니다 알레 그로 알레 그로 이름도 참 어려워요 5,000원 입니다 목대도 있구요 이렇게 목대가 있습니다 알레 그로 군생 입니다 얼굴이 한 삼두 이상 되는 알레 그로 이렇게 생긴 아이 가격 5,000원 이구요 여기 레드 벨벳입니다 레드 벨벳 아 이쁘죠 레드 벨벳 쌍두 짜리 이렇게 얼굴 두두 짜리 지금 8cm 하분 입니다 이게 지금 8cm 하분에 레드 벨벳 8,000원 해드립니다 아이보리가 있구요 아이보리 아이보리가 조금 온갖이 하잖아요 얼굴이 지금 이렇게 8cm 하분에 들어있는데요 얼굴이 외도로 있는 아이도 있지만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고 있는 요런 아이들 아이보리 8,000원 입니다 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진짜 색깔 너무너무 환상이죠 와 너무 이쁘구요 아주 촘촘한 노제트가 아주 묵은둥이 필이 납니다 이렇게 촘촘하고요 이 아이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요 옛날에 2만원씩 했습니다 엄청 그였던 아이들이 오늘 착하게 나왔습니다 9,000원 입니다 여기는 아마빌레 입니다 아마빌레 너무 이쁘구요 아마빌레는 참 이쁜 아이죠 백운 보살이 바르고 라인은 또 이렇게 빨간 라인을 하는 아마빌레 가격은 4,000원 입니다 와 이쁜 또 퓨어러브가 있습니다 퓨어러브 퓨어러브 너무너무 이쁜 아이구요 몸값이 거한 아이였는데 엄청 가격이 착하게 나왔습니다 퓨어러브는 이렇게 가운데가 젤리로 바뀌면서요 진한 또 핑크톤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핑크톤으로 요런 아이 특이한 아이 한번 길러 보시구요 엄청 이쁜 아이구요 옛날에 3만원씩 했습니다 요아이 옛날에는 3만원씩 했습니다 지금 많이 지금 만원일 때 어선 그냥 품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격 착할 때 하늘 품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개나 데려갔습니다 퓨어러브 만원입니다 독일 샴페인이 8,000원에 해드리구요 독일 샴페인 이쁘죠 독일 샴페인은 인기가 항상 끊어질지 모르더라구요 속립장이 이렇게 핑크톤으로 빨간톤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매력이 있구요 독일 샴페인은 인기가 아주 좋은 아이구요 항상 요렇게 다육맘들 안 기르는 분이 없이 다 기르죠 초보님들도 요런 아이는 꼭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매력있는 아이입니다 8,000원이구요 여기는 또 셜린입니다 셜린 백분을 뽀사시 바르고 요렇게 이뻐지고 있는 셜린입니다 얼굴이 두두짜리도 있고 얼굴 4두짜리도 있고 이렇게 3두짜리도 있습니다 가격 만원씩입니다 여기는 맥켄토시구요 맥켄토시 얼굴 두두짜리는 만원입니다 얼굴 두두짜리 만원씩이구요 얼굴 외두짜리 8,000원이네요 요 아이들도 두개짜리네요 얼굴이 두개짜리고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두짜리고 요런 아이들 8,000원입니다 여기는 마슨이라는 아이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좋은 마슨입니다 백분 뽀사시 바르고 핑크톤으로 라인을 그리고 있는 마슨입니다 엄청 이쁘구요 이렇게 목대가 좋습니다 요런 아이도 키워보시구요 마슨 아주 매력있죠 네 가격은 8,000원입니다 네 피글렛이라는 아이입니다 피글렛 가격은 만원이구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3두짜리 여기는 4두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피글렛 자연군생인가 봅니다 요런 아이 한번 키워보시구요 네 가격 만원입니다 네 샤몽 샤몽이 이렇게 있습니다 샤몽 샤몽이 아주 핑크톤으로 물이 들면요 너무너무 이쁜데요 백분도 뽀사시 바르고 네 이렇게 머리수는 3도 2도 이렇게 있습니다 샤몽 네 샤몽 한번 키워보시구요 아주 사방사방 아이라서 샤자가 들어갔나 봅니다 네 원래 아주 엄청 핑크톤으로 물이 들면 이쁜 아인데요 네 물이 살짝 덜 들었습니다 8,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휴밀리스구요 휴밀리스 네 빨간톤이고 아주 무겁습니다 요 아이가 무거워서 아주 따글 따글한 휴밀리스가 4,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쁘죠 따글 따글합니다 휴밀리스 네 이렇게 있구요 4,000원입니다 네티지아가 있구요 이렇게 네티지아가 지금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티지아 3,000원짜리입니다 여기는 카랑코에 금이 있구요 카랑코에 금이 6,000원이라고 되어있네요 카랑코에 금 6,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엄청 이쁘죠 꽃도 피어있네요 이렇게 생겼구요 여기는 꽃이 피어있습니다 여기는 카랑코에 금 6,000원입니다 융동자 웅동자금이 있구요 웅동자금 웅동자금 웅동자금은 이렇게 곰 발바닥처럼 생겼구요 엄청 새 자구들을 올리고 있네요 새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웅동자금 요 아이 가격은 3,000원입니다 3,000원짜리 아이들은 넷보트에 많은 애들입니다 같은 종류끼리입니다 여기는 애형금이구요 애형금 요 아이도 엄청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많이들 구매해 주셨구요 지금 수량은 요정도 있습니다 두포트 정도 합식해 놓으면 풍성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도 그쵸 이정도 애형금 3,000원이구요 두포트 5,000원입니다 후레뉴 새로 또 신입으로 들어왔네요 후레뉴 너무 이쁘죠 요런 아이도 자구도 잘 올려주는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 한번 키워보시구요 묵으면 묵을수록 아주 핑크톤으로 물이 들구요 백분도 포살시 올리고 후레뉴는 진짜 키워도 키워도 있어도 있어도 또 있고 갖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두두로 나눠지는 아이도 있고 외도로 되어있는 거의 애도로 되어있습니다 후레뉴 다육맘들의 노망입니다 요런 아이 한번 여러포트 합식해 놓고 길러시다가 나중에 저기 뭐죠 효도 받으시면 됩니다 어느 분은 매니아 분은 요 아이를 엄청 많이 합식을 해 놓구요 자구가 한 얼굴에서 자구들을 삥돌러서 완전 군생을 만들어져 있는데 완전 대품이 됐더라구요 와 진짜 부럽더라구요 한번 요런 아이 데려다 군생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삼천원 이구요 네포트 만원입니다 요아이는 노네반스죠 노네반스 빨갛게 물이 올라오는 노네반스입니다 요렇게 아주 지금 열심히 빨개지고 있는 노네반스구요 요아이도 삼천원 이구요 네포트 네포트 만원입니다 네 여기는 밴바디스입니다 밴바디스 밴바디스 밴바디스가 아주 땅을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뻐지고 있죠 물도 들어가고 있고 엄청 밴바디스 이렇게 사이즈도 좋은 아이 삼천원입니다 예 여기는 올리비아구요 올리비아가 아주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쁘죠 피멍기도 들어가 있고 엄청 멋있죠 요아이 삼천원 이구요 예 두포트 오천원입니다 하이스트 스노우입니다 스노우 바니입니다 스노우 바니 스노우 바니 스노우 바니가 있구요 백분 뽀살아시 올리고 중간에서는 이렇게 보랏빛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노우 바니 삼천원입니다 여기 또 허브 장미 허브가 있구요 장미 허브 요아이 두포트 오천원입니다 넷포트 만원 이구요 황금염자입니다 황금염자 황금염자 이렇게 생겼구요 가격은 삼천원 이구요 두포트 오천원입니다 파이어필라입니다 파이어필라 파이어필라도 삼천원입니다 요아이는 넥스구요 넥스가 빨갛게 물이 들면 진짜 이쁜데요 지금 열심히 빨개지고 있죠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밥도 많은 요런 아이 삼천원입니다 두포트 오천원 이구요 요아이는 센세이션입니다 센세이션 와 손톱이 예술이죠 손톱이 아주 핑크톤의 손톱이 진한 손톱이 점을 꼭 찍고 있습니다 센세이션은 이렇게 있습니다 한 다섯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올팻이구요 올팻 올팻도 로제트 자체가 너무 이쁜 아이구요 이렇게 엄박하게 생긴 아이구요 요런 아이 몇개정도 합식해 놓고 기르시면 참 이쁠것 같죠 목대도 있구요 요런 아이 데려다 한번 합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천원 이구요 넥포트 만원입니다 엘레강스가 로제트가 너무 이쁜 아이죠 이렇게 각을 만드는 이런 아이입니다 엘레강스가 이렇게 또 돌기도 나오네요 이렇게 돌기도 나오는 얼굴이 삼두짜리도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엘레강스 삼천원입니다 조완다니엘 이구요 아 이쁘죠 조완다니엘 얼굴이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 조완다니엘 요아이 가격은 삼천원입니다 예 득포트 오천원이구요 예 로우가 있구요 로우 너무 이쁘죠 로우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죠 로우는 색깔이 진짜 환상입니다 로우는 꼭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르기도 무난하구요 예 예 이쁘기까지 하고 발송비 좋은 아이죠 삼천원이구요 두포트 오천원입니다 모닝두구요 모닝두 예 모닝두는 초보때 예 꼭 길러 보시는 요 추천을 드리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예 무난하게 키울 수 있구요 로제트가 너무 이쁘게 생겼고 예 키우면 키울수록 입장은 짧아지면서 또 통통해집니다 엄청 이쁘구요 예 이렇게 생긴 모닝두 삼천원입니다 와 요 백모단이 또 군생이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백모단 군생 얼굴이 이렇게 삼도 사도 이렇게 되어있구요 백모단도 엄청 이쁜아이죠 얼굴이 얼굴이 이쁜아입니다 네 요렇게 군생아이 백모단을 삼천원 해드립니다 네 더스티 로즈 더스티 로즈 삼천원이구요 두포트에 오천원입니다 이렇게 있구요 더스티 로즈 두포트에 오천원입니다 색깔이 너무너무 환상이죠 네 더스티 로즈는 여름에도 이 색깔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아입니다 네 이 더스티 로즈 꼭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쁘구요 와 요아이는 뿌리가 아 입꼬지가 여기서 떨어져가지고요 입꼬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이렇게 생겼어 어 입꼬지도 잘되고 더스티 로즈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